어제 오후 4시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 태풍의 씨앗인 95W 열대열환이 발생하여 미해군압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노란색 옐로우 마크로 추적 감시를 시작하였으며 오늘 7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현재 미해군압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다시 오렌지서클로 상향 업그레이드를 하여 24시간 이내에 태풍 발생 가능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진 불길한 상황입니다. 현재 모든 수치모델들이 4호 태풍탈림이 발생할 것을 모의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4호 태풍탈림의 발생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진로 또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수치모델들의 예측은 대만과 광동성 방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기상청 GFS의 예측을 보면 내일 15일 오전 5시에 993헥토파스칼의 4호 태풍탈림이 필리핀 루손섬 인근 바시에역 근처에서 발생하여 16일 토요일 새벽까지 대만과 필리핀 중간지점인 바시에역 근처에 머무르다가 16일 오전 11시부터 진로를 중국으로 급격하게 틀면서 18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는 중국 광동성의 955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상륙할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7월 20일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990헥토파스칼의 5호 태풍 독수리가 발생을 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으며 같은 시간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 인근에서 6호 태풍의 씨앗인 열대열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일 목요일 오후 1시 정도가 되면 열대열안은 6호 태풍 카눈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중국과 대만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21일 금요일 저녁 10시가 되면 6호 태풍 카눈은 베트남 단항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단항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태풍 소식을 계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5호 태풍 독수리의 진로인데 필리핀 루손섬 근처까지 23일 다음 주 일요일에 도착한 이후 4호 태풍 탈림과 마찬가지로 중국 광동성에 상륙할 것을 미국 기상청은 모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광동성과 저장성 인근에 태풍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